한글자막 by 박진희 Hello 大家好 歡迎各位爸爸媽媽收看月子好寶寶 我是月子好寶寶的節目主持人 杜秋霞 Vivian 今時今日的家長很多時都是生小朋友一個起兩個字 所以對小朋友的學業甚至前途都非常緊張 市面上其實有很多聲稱可以啟發小朋友潛能的課程 我們作為家長應該怎樣選擇呢 這樣才可以啟發到小朋友的潛能 今時今日的家長很多時都是生小朋友一個起兩個字 所以對小朋友的學業甚至前途都非常緊張 市面上其實有很多聲稱可以啟發小朋友潛能的課程 我們作為家長應該怎樣選擇呢 這樣才可以啟發到小朋友的潛能 我們今天很開心可以請到一個專業皮文分析師 Ms.Yip來跟我們聊聊聊天 葉小姐 你好 你好 Vivian Hello 我想問一下其實對於皮文學來說 我們的認識就比較少 我想請你可否詳細地解釋一下 什麼是皮文學呢 皮文學其實是綜合了大腦科學 行為學的一門學科來的 這件事很有趣的 原來是說媽媽懷孕的時候 第十三週開始 我們腦有很多條摺痕 摺痕就會刻在我們的手指頭上面 十個手指頭就代表我們十個腦區 我們看手指頭就會知道 哪個腦區強哪個腦區弱 但有時候很有趣的家長會覺得 蛤 那就好像看掌一樣 其實掌文是粒的文來的 會隨著時日而改變 這些就可以留給掌上學那邊看 但我們說的皮文是 泛指身體上面所有凸出來的文 這些凸出來的文最多的地方 就是我們腳底 腳指頭和手指頭 這些凸出來的文 一直在十三週懷孕的時候 成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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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到二十四週已經完全完成 之後生出來 無論你割傷 燒傷 生出來的文型都會一模一樣 所以為什麼我們的過關醫通道 FBI辯別指紋都會這麼喜歡我們的指毛 因為它相同的比率是六百億分之一 所以一個人的十個手指頭 都很難有相同 如果我想問一下會不會有媽媽 其實也會問 如果我的肚子是龍鳳胎 又或者是Twin's媽胎 其實他們的指紋 皮紋其實會不會是相似 又或者是一樣 這個機會就真的非常之非常之美 因為剛才也說到 相同的比率是六百億分之一 一個人的手指頭都很難有相同 同輪相生都是一樣的 都是很難會有相同的 因為是兩個獨立的 是不會 上次現在到現在都未找到 是一樣的 其實平民分析 對於家長在發掘小朋友的才能 有什麼幫助呢 因為平民分析 最主要是看他的Talent 就是他那個天賦的潛能 因為我們說一個人 不會說十件事都是完美的 一定有些強有些弱的 我們就希望幫助家長 可以找到出來之後 幫小朋友揚長補短 因為為什麼呢 以前上一代 我們說回學校的時候 有學琴好像很厲害了 但是現在你知道 這一代好像生孩子 要生一個樂器出來那樣子 差不多家長都要求要學樂器的 所以我們會知道 有時有些家長就 我小時候沒什麼資源去學琴 不如現在生了小朋友 哇 狂谷他了 狂谷他了 最好他就變成李雲迪 結果家長真的暈倒了 為什麼呢 因為原來小朋友 不一定是最擅長是琴的 可能他的手指令活到 或者對音樂感覺不是那麼敏感 可能他反而掃理的概念 會比較強的 如果我們用了這個疲民分析 就可以知道其實他強在哪裏 弱在哪裏 當我們遇到他 原來知道他那個強勢 優勢的潛能 是在假設是數學 邏輯那方面的 我們通常都會建議家長 你要給他一些期望 但如果對於一個譚琴 他真的不是很厲害 但是家長你很想去學 那怎麼辦呢 是不是說 反正他不厲害了 放棄他吧 因為父母是不會放棄小朋友的 那做了疲民分析的作用就是 如果對於他沒有那麼強的地方 把耐性放進去 那就減低很多的摩擦 其實會不會很多家長 初初接觸疲民分析 疲民學的時候 都會問 其實他跟中國的掌相學 有什麼分別呢 剛才你就說了 其實疲民分析 疲民學是突出的 如果是中國掌相的就是套進去的 其實如果割傷了解傷了的話 在中國的相學來說 可能都會有影響 但是在疲民學來說 是不會有影響 對 因為我們的文型 是會生一模一樣出來的 除非你傷及了真皮疹 但是如果不是的話 基本上你整戒到 或者總之隨著時間 他都一定會修補那個文型出來的 所以為什麼這麼可靠 這麼準確就是這個原因 其實有沒有說 哪個年齡開始 小朋友接受這個疲民分析 是一個最好的時機呢 通常家長會在懷孕的時候 已經是預訂做這個檢測 為什麼呢 因為一生人就算有80歲的壽命 只有頭一年的腦細胞 腦的成長是有4至6倍 之後是逐年递減 當然我們說0至6歲 都是一個黃金期來的 但是很多時候有些能力 譬如我們想知道他的感覺統合 或者是那個肢體動作 會不會比較可以發展得更加好呢 在一歲那時候 0至1歲是很容易去修補的 所以做了這個疲民的分析 我們就會更加知道 喂 在他小時候加把勁了 在他小時候 給點心機下去了 因為為什麼呢 小朋友一到差不多2歲3個月 是他這一生人第一個反叛期 就開始說你跟他說yes 他就說no 你跟他說是他就說不是的了 你再跟他說 什麼呀先生說的 開始就搏嘴了 在那個時間 可能有些東西就比較難去教他了 所以我們經常都說 在2歲3個月之前 即是說燕窩和豬皮都沒有分析的時候 就給他這個概念了 但是家長想幫他的時候 譬如我們會看到 皮文有10個區域 我們也會分到 譬如中指那個是觸覺 第4隻手指那個是聽覺 第5隻手指那個是視覺 譬如觸覺、聽覺、視覺 這3個區域的時候 我們會知道 原來他觸覺比較弱點 還是聽覺比較弱點 還是視覺比較弱點 就在他小時候 快點去幫他讓場補短 嗯嗯 即是各方面再加強 是的 如果我們家長的話 如果盡早去幫自己小朋友 即是0至1歲 幫小朋友去做這個平民分析的話 可以盡早發展他的潛能 是啊 其實無論哪一個年紀 都很想對自己多點了解 我相信Vivian你也會 是的 但是有些小朋友 小時候當然家長就想知道 怎樣去幫他拿回一些平衡 我們說的平衡就是 譬如左邊的腦 要跟右邊的腦平衡 如果是上到小學 就會想選一些興趣班 中學生他就會選科 大學就會選他的職業 有時候 譬如做了一段時間 譬如做了帳戶 他都很想知道 其實我是不是很適合的呢 因為每一個階段的人 有時候都會有迷茫的時候 都很想了解一下自己的場處 其實以你所接觸的話 是不只小朋友去做平民分析的 也有很多成年人都會做平民分析 譬如一對夫妻或一對夫妻 或一對夫妻在車內 一個負責開車 另一個最喜歡就是搭爹 因為他會說 轉右啊 為什麼你會看不到 明明那個牌就寫了 又要繞多個路口了 你有沒有搞錯 其實可能對方真的不是靠看的 他的聽覺可能比較強 視覺很弱 如果你不知道的話 你便會 為什麼會這樣 為什麼會這麼蠢 其實別人不是蠢 只不過他的強的地方 不是你強的地方 所以就是一個加深了解 我想問一下 其實剛才我們說了這麼多疲民學 我想問一下 其實疲民分析 它的過程又是怎樣的呢 首先步驟是怎樣的 首先步驟就是我們先擦手 然後我們會有一部機 其實有時候 我們要拿一些機 是要比較謹慎 為什麼呢 因為坊間有一些機 我們待會都可以展示出來看看 就是那些機 是不太適合的機 那些叫生物辨識技術機 為什麼不適合呢 因為那些拿的特徵點 不是那麼強 第二件事 我們很要注意一件事叫私隱 就是拿了那些指紋之後 其實是要出了報告 就要自動刪除 如果不是 這個就是比較嚴重的問題 因為說真的 小朋友 現在就當作沒什麼 但是三十年後 你不會知道 疲民可以用來做了很多很多的事項 是不是 好了 首先 紋營要清 做一個好的報告 首先紋營要清 什麼紋都OK 除了一件事就是主婦手 或者是濕疹的手 那些就要等它 recover 才可以做得到的了 第二件事就是機要好 剛才我提到那些機的問題 第三件事就是分析師要專業 過程就是首先採紋先 跟著會上一個課 那個課大概是五至六個小時 對 為什麼差不多半天的workshop 為什麼要這樣呢 就是因為其實這件事 我都跟你說 我們已經見過一段嘴 要解釋這麼久 其實作為一個家長 他做完之後 當然要很了解這件事是什麼 還有我們要分析報告 然後看完報告之後 我們還會 另一個第三個步驟 就是單對單的講解 他都會有自己的issue想問 整個步驟就是這樣 我想問一下 其實有沒有說 做皮紋分析之前 有沒有什麼準備功夫 又或者 可能手指弄損了 暫時不要做著 會不會這樣的呢 除非你的手指 直接戒到是用忘戶 如果不是 一條眼都ok的 剛才我說過 其實什麼手指紋都做到 除了主腹手 或者濕疹的手 還有皮紋分析的好處就是 在這裡 不會跟坊間有些心理的分析 譬如你要那天心情不好 或者是 我那天很悶 很悶 我沒什麼心機 你又做得不好 那麼 皮紋分析就不會受到這些影響 就是 你總之那天你出現 有個手在就行了 但你見到我的手指甲 為什麼要做到這麼紛紛色彩呢 其實就是因為 有時候有些小朋友 例如睡幾 他是會很不定 還有有時候很害怕 你捉我的手做什麼 那我們就會要引他 因為小朋友就要在 最放鬆的狀態 是做得最好的 大概 如果他很放鬆的狀態 其實最好是睡著了覺 這樣的狀態 大概是做半個小時 就ok的了 但如果他不是放鬆的狀態 有時候可能 可能他又扭呀又動一下 可能就要差不多去到兩三個小時都不頂的 是了 明白了 謝謝葉小姐 我們現在先來休息一會 稍後再繼續跟大家聊過 稍後見 我們下期見 傳統陪月智慧 現代護理調養 專業陪月員陪你坐月子 愛寶寶 愛疼你的身子 好月子陪月 令寶寶健康 令媽媽無憂 月子坐得好 一輩子沒有煩惱 安利消防器材有限公司 為你提供最合適的家居防火設備 Quick Step 環保高科地板 原裝給你試入口 安裝方便 容易打理 如有任何查詢 歡迎親臨快二店 精緻點心 考手製作 延續傳統 不斷創新 理想點點心 專門店 是你五星級的選擇 抗碎腦吃甚麼最好 超級營養食品 新大宅有機螺旋組粉 和有二十一種氨基酸的 Bao Yo Yang 傳統粥麵 懷舊點心 米之年星級食虎 正豆粥麵專家 意識典雅 法式浪漫 Savon Bistro 進行歐陸經典佳餅 好 大家好 歡迎各位爸爸媽媽 回到月子浩寶寶 繼續在我這裡抽下Vivian 和身邊的嘉賓葉小姐 葉小姐你好 你好Vivian 我們繼續說一下皮文分析 好 我想問一下皮文分析 主要是否針對身體的手指位 對 你分析的話 都是手指位分析 對 針對我們十個手指頭 其實普遍人都會知道 左腦就是本右手 對嗎 我們把右手這樣擺的時候 你發覺剛剛手指頭 即手指甲位 就在額頭 我們稱為這個位 就代表額頁區 剛剛第二手指就是太陽穴 代表側額頁 男人的手大一點 就擦得開一點的時候 你會發現第三隻手指 就是在太陽穴 代表側額頁 男人的手大一點 就分析得開一點 你會發現 你會看到這個位置 我們這位置 是左腦的手指的位 就是右手指的位 就是在額頭 我們稱為這個位 就是當中的額頁區 剛剛第二手指 就是太陽穴 代表側額頁 男人的手大一點 就擦開一點 3개의 손가락은 3개의 손가락은 우리가 우리가 물을 소비자의 소유는 소유의 소유와 다른 소유의 전척 하나는 잘 성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너의 영향력은 생각도 필요ast, 이제 machines을 입고 암호는 평생을 검색해서 생각해 mez challenged 우리 굉장히 response 神 전이 짱이 욕설의 전척 그것을根本은 이 두 가지를 같이해서 보면 정말 긴급적이고 빨리 수정적이고 소모 пош 지금 이 부분은 트럴츠值? 트럴츠值은 Total Rich Counts 사실은 뇌細胞의 숫량 아까 말씀드렸도 문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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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主要는 문型 가장主要는 뇌細胞의 숫량 보통 뇌細胞의 숫량은 90에서 140억 원 저는 좌鬥와 좌鬥의 초장은 즉, 만약 좌측의 분별은 40억 원, 좌측의 분별은 50억 원 그것도 아주 정상적인 호들입니다 약 70%는 mental retardant, 즉,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약 140%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그럼요, Ms. Yeap, 왜 이렇게 말하는지 지요 왜 이렇게 많은 뇌細胞량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뇌細胞량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꼭 통해 시킥과 연결할 수 있는지요 이를 통해서 뇌을 통해서 뇌을 수 있는지요 그래서 가을이도 많이 알고 계신다면 특히, 제가 참고를 많이 볼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육制도 모두가 90-140% 이 기회가 70%도는 어떤 특수 학교 그런데 140%는 지휴 학교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뇌細胞量 이후 바로 그는 학교에서 선택 학교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 Claire은 나에 대해서는 나의 인공과학교라고 할 수 있는지 통역도 대피의 특수 오른쪽의 학교 인근의 분석들은 잘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입니다 전혀 90이나 100 정도 그러니까 그àngруз을 더 좋게 그àngруз을 더 좋아하려고 그àngруз을 더 좋게 los가게 있는지 신겨내에는 말이 그렇게 커요 200개는 를 사이 MAXVILLE 300개는 두 개는 답이 이렇게 큰 터베의 크기 비율도 더 큰 털시기 바래요 터베이 더 크기 멈추는 델하니까 터베이 더 높아 터베이 더 높아 터베이 더 높아 터베이 더 빠를나 터베이 더 빠를나 터베이 더 빠를나 터베이 더 Myst학을 터베이 더 이상 터베이 더 이상 학생의 출연실은 전체인의 스위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출연실에서 과정을 통해 요청을 하고신로 다가서 부정관계자의 출연실은 전체인입니다. 그래서 지요일이 바뀐지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부분은 아이아몬이니를 더욱더 학생들의 환급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너희도 전체인 분석에 알 수 있는 트롯이 높은 지지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차장일이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를 외에만 분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지요일이신가 그것도 계속해서 알아보고 네, 절대! 왜냐하면 지금 오늘 확인해 보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있는지요 하지만 그거를 알 수 있는지요 그거를 알 수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의 8가지를 알 수 있는지요 그거를 알 수 있는지요 그거를 알 수 있는지요 그거를 알 수 있는지요 그거를 알 수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지요 그는 사람을 알 수 있는지요 그는 이런지요 이게 제일 좋은uta 수술이 가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해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저는 제가 교수님을 통해서는 저는 학생을 통해서 예정도로 하는 학생이 정말 좋은 환경을 좋은 환경과 모든 학생이 잘 어울려있을 때 저는 학생이 아주 좋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번의 학생을 학생을 통해서 시각의 지역 한 명의 주제의 정체성을 이용해서 지지지 않게 하는거 같기도 하고 한 명의 주제는 이제는 주제는 중간에 주제는 중간에 주제는 중간에 주제는 만약 그 아이를 보니를 보니 넌 마음을 보니 아주 강한 사람은 이렇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거 어떻게든? 그래서 왜 이렇게 입항에 반영하니까 왜 이렇게 많이 흘러가야? 왜 이렇게 많이 흘러가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안 좋은데요? 한 번 어떻게 보인지를 못한다고? 이건 생각을 알겠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럼 그려진 마음이 시작되던 만약에 가족과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지 어떤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라인보우, 루시 exchange, 루시 보통 영역 미세 요즘 요즘 가족들은 가드 받은 분석을 대회고 그것은 이 분석에 받은 거짓말고 이 분석에 타블를 뵙고 그런데 그리고 무 미홍 이 분석에 향한 상상의 단지와 정책을 듣습니다 롯소 제일 많이 그 교수님은 보컬홍으로 시작된 자고 그래도 생년식이 혹시 남자친구 과는 거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하지가 그러나 그것은 좋은 노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말한 자신의 말과 쇄가 마음이 좀 Eddy 왜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많이 들린다고 그래서 나는 일정적인 일정적인 일정 하고 여기에 당한 일정한 시대 하지만 남자친구과 남자친구 특히 남자친구, 더욱더ceding, 더욱더 큰lli 방앗, 더욱더게 power 또한 마음이 없는데 혹시 고도 안 medals 만약에 지 bra Okay? 우리는 아니었을 수도 있고 어린아버지의 성격을 없을 때 보통은 건강하게 되면 그게 어떤가요? 제가 물어보는 어떤가요? 이런 동물의 Depending? 네, 우리가 볼에 관해 그는 그 느낌의 상자 мон아올 그는 롱统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이즈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에 관한의 모양은 이 모양이다, 그러면 그 모양이 될 수 있는 그 모양이 될 수 있는 꼴头鹰 알겠습니다. 제가 알 수사에 있는 거안이 되게 재미있어 네? 네. 되게 재미있어. 제가 제일 처음 듣는 말은 제가 빨리 왔다. 항상 이렇게. 그런데 이런 거안이 왔다. 아직도 10년, 8년 동안. 그래서 요즘은 가족들의 경우에 가족들의 경우는 가족들은 너무忙碌 가족들은 없을때 일별 학생이 처음 연습생이 Mari의 학생들 집에 산생회는 6살까지 찾는 것 학생들끄덕은 방학자의 아이들을 중간 Literally 녀석이 학생들도 교육을 잊은 학생들끄덕 학생들은 너무 재미있게 엄마가 바로 치훈을 얘기해 나한테 라는 경우가 엄마가 너무 무서워 선생님은 뭐래,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는게 장난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내 뭐지?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 의견을 적게 조절하지 못한 조절하지 못한 본인 의견을 적게 조절하지 못한 엄마가 얘기하는거지 엄마가 선생님이 허게 조절하지 못한 요거 조절하지 못한 내 활동을 적게 조절하지 못한 저희 애가 왜달리세는 학생을 보고 조절하지 못한 하지만 이 아이들은 지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동생이 찾은 지하가 있는 줄 알지 지하가 있는 줄 알지 몸을 움직여서 다른 베랑이 반응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지하가 들어 한 시간을 듣고 저처럼 띵기가 참을며 이 소리도 좋아서 에서 한 시간을 알아보고 다시 한 시간이나 3개월 후, 엄마가 공연을 받는 시간을 받는다 공연을 받는 동안, 아주 멋져서 시장에서 롤斯가 지켜보는 그런데 저의 아이들끼도 지금 앉아있고 그 이유는, 엄마가 조금 더 좋아하지 않도록 엄마가 먼저 책을 받는다, 그냥 돈을 받는다 그런데 그 후에 그 학생은 죽각형 하지만 그의 손가락의 움직임은 안 좋은 것이다 즉 대체 시 그런 부분은 전문의을 그런데 쉽지 않나요 엄마가서 밖에서 저녁 전했습니다 안전승의 30 대판을 쌀한 모두 후퇴게 보외발 그에서 3학이 있어 이제번에 말씀하신 hacks 제 5절 중에는 평생력이 많고 2절에 죽는 사람의 눈앞 3절에 죽는 사람의 눈앞 눈앞이 아는atoire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조각형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중지선생님의 공간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활동을 하여 이 능력은 0-1세에서 다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1세 이후에 더 어려워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葉小姐 출시介紹介紹비文学 오늘의节目 시간은 거의 다 節目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청자 여러분이 좋아서 저희의节目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